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끔 TV 나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살빼기 버라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최고의 전문가가 솔루션을 가지고서 운동과 시기를 지도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숙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과 삶의 통제를 받는 그 과정을 전체를 운동 녹금도 하고 녹화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부끄러운 몸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고요 살빼기는 과정과 훈련 단계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 몰린 이유가 그 과정에 성공했을 때 얻는 대가가 참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회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한번 성공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도 그 안에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은 소원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만 빼면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요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이전과 이후가 정말로 달라졌다 그렇게 판단되고 다들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그의 실천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합숙하며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의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요요 상태가 옵니다 감독자가 없을 때에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이전으로 신속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무엇이나 변화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큰 소망 없이 변화 없이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맞으려면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전제되어야 나머지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에서 다른 것의 시작의 출발점을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토인에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사건은 바로 보금의 사건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현대를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대개가 문명의 혜택을 톡톡히 보며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발단된 문명 가운데 삽니다 물질적으로도 최고 풍요한식입니다 아마 단군 이래 지금처럼 잘 살고 잘 먹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풍요와 온갖 문명의 이기가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인간화의 비극을 맛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집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오락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보다 사이버 세상의 만남이 더 편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TV 앞에 앉아서 외로움을 달랩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서 서로 부딪히며 서로 외로움을 달래야 되는데 그냥 가장 간편하게 심심하면 틀고 만족되면 끄고 다시 심심하면 틀고 이걸 반복합니다 아니 틀고 끄고만 해도 괜찮아요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좋은 건 먹고 편리하게 사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온갖 성인병이 점점 더 증가합니다 고혈압과 당뇨와 온갖 평들이 더 성행합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회 속에서 가진 소유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상대적 빈공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주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탈 행위에 빠지기도 합니다 외도를 하고 도박을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심지어 마약에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냘픈 시냄소리를 듣는 거죠 그 가책이 죄의식으로 발전되는데 죄의식을 해결할 방법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데가 있어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서 마음 수련을 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상, 묵상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언론과 후엔 동일한 현실이 내 앞에 똑같이 닥칩니다 여러 종교가 융성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고 더 많은 종교가 나올 것이다 예측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단도 사이비도 종말론자도 난립해서 사람들의 영적 세계를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의미 없는 생을 그냥 끝내버리자 자살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자살의 원인도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죄의식의 압박을 받다가 마지막에 택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 죽어다다는 것이죠 2019년 통계를 보니까 14년 연속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한두 해당이 14년 연속 OECD 1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제일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 자살자가 많다고 하면 비웃었는데 일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온갖 일탈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보고서 보니까 남성들의 평생 성매수 경험이 우리나라가 50%가 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큰 일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되면 쾌락을 추구하거나 일탈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의미를 못 찾을 때에 방황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행하면서 그들의 몸이 욕되게 됩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욕되고 추하고 더러움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사람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끝은 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습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은 지옥 가운데 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찾아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빌리뽀의 한 간수가 나오고 있죠 그 간수의 모습을 보면 현대나 과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현대만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가 이런 인간의 현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여 년 전에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빌리뽀의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좌절과 죄의식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성경을 어떻게 기술합니까? 오늘 본문 4등의 16장 27절 말씀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그렇게 기록해 나왔지요 오늘 본문의 간수는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행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건 특징은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별다른 미래의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던 생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큰 위기가 낙집니다 자다가 지진처럼 흔들린 거에 놀라서 깨어 일어나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 그런 죄수들이 탈옥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 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의 법은 그랬어요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죄수들이 탈옥하도록 방치해 두었으면 그 죄수들의 죄값을 간수가 대신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그냥 가벼운 잡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간수는 평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거기 간수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잡혀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는지도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안 죽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형장이 있을라서 정말로 보잘것 없이 죽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그 순간 그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되자 저렇게 누추하게 죽느니 에이 남자답게 지금 죽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간수가 그 감옥 내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에이 죽자 생각을 보면은요 그는 평소에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별 닭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장면을 우리가 비교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감옥 안에 잡혀있는 사람 중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바울과 신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16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감옥 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바울 신라 그 전도자 일행과 하나님 없이 사는 간수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비교해보면 그래요 이 바울 일행은 자유를 잃고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어떻습니까?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식민지에 사는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간수는 어떻습니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경제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떠돌아다니는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간수는요 자기 집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재력을 지닌 아마 중산층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투옥이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는요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자 두려움에 떨면서 죽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이 간수는 구원의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을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 빌리포의 간수는 현대 문명 아래 사는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리미고 있습니다 물질의 혜택도 누립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가 내 앞에 갑자기 닥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냥 죽음으로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가 모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를 전해주는 사도가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가까이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있고 그곳에 왔을 때의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얻을 수 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습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30억 인구의 모습이 아닙니까? 환경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여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속박 속에 쌓여진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을 더 많이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환경의 여건을 좋게 조성해 주면 됩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 됩니까? 복지 혜택을 늘려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는 나도 그 속에서 헤매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잡아 끌어내야 됩니다 어둠에서 탈출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리스도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바울은요 간수가 죽으려 하는 걸 봤어요 그렇잖아요 감옥 안은 어두컴컴했고 바깥은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어두운 데를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어둠 데서 바깥은 잘 보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바울 일행이 감옥에 처음 갇혀질 때에 그를 구타했던 주역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간수들은요 감옥에 들어오는 무조건 죄인 취급하면서 길을 확 잡기 위해서 구타에서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의도 맞고 들어갔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탈옥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하게 딴 생각도 못하게 말 잘 듣게 하려면요 폭력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폭력을 써서 아마 그 간수는 자기에게 가장 잔인한 구타를 행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리짓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들이 날 상하게 했음에도 바울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지진과 같이 감옥이 흔들리고 그만 감옥만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손발에 묶여진 착구가 다 벗겨졌습니다 다 자유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천재지변 탈옥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전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주의 소리 다 듣더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때 어떤 찬송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당당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고요 또 아마 그들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주의 소리 다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마 이런 기도 넉넉히 나가게 하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잡혔고 손발에 착구가 차여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고 어떻게 구원이 이르고 아마 그 죄수들을 향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원을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비웃었을 겁니다 우리 처지를 봐라 당신 처지가 제일 불쌍한데 무슨 구원이 이르고 무슨 자유가 일어나냐 그런데 그 다음날 감옥이 흔들리며 아니 감옥 흔들리는 건 진이 일어났다고 쳐요 자꾸 다 벗겨지며 그걸 봤어요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건 천재의 지변이 아니다 저 사람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 역사에 눌려서 아무도 나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간수가 오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시민식 30절에 보면요 간수가 들어와 보니까 진짜 아무도 안 나갔어요 자기 죽을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죽음이 없어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갑자기 로마 사람이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어제 찬성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기도하는 것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목숨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질 걸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당신은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지금 세상에서 부르지는 절규와 동일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릅니다 탐욕을 행합니다 의미 없으면 자살을 합니다 그럴지도 못하면 방황합니다 이 세상의 부르지짐에 우리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복음을 준비하여 세상의 부르지짐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서야 영적 갈증을 느끼고 부르지는 간수에게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4등교 1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복음이 바로 그 간수에게 전해졌고 그의 가족이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전해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너만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 너의 가문이 변화되게 된다 인생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꼭 전해서 알려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날입니까?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밖에 나가서 죄 짓는 그런 삶입니까? 성탄 기념으로 술을 할인에 팔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오신 것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 헬라로 유앙겔리온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요 죄 가운데 살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도 바로 죽음 직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은요 이 현실에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들을 만한 값어치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 마음에 믿고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살다가 죽음을 향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된 구원받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온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건 선교사님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전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한 거고요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온천하의 시작인 줄 알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즐겨합니다 왜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다시 새기고 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변화되었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목표였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기 전에 이 복음의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 전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인생의 의미로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찬송학 96장의 시를 썼던 요셉 하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12년 영국 출생이에요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글 쓰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관점과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고 반박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반기독교 운동에 참여한 동료들과 함께 그가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자주 드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과 설교에 대한 비판 자료를 습득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반기독교 홍범을 제작했습니다 게시했습니다 기독교의 허구성을 반박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무신론 강요를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1757년 주일 어느 날 45살 때에요 전처럼 교회를 비판한 자료나 얻어볼까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죠 그냥 교회에 놀러 간 거죠 그런데 게시록 3장 구절에 관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동요되며 자신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가 여기 유대교회에 어떤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분물로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마음이 도와줬습니다 평생 교회를 비판했는데 새로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때 심지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사랑의 늪으로 빠져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 기독교인으로 서서히 변화됩니다 비파를 위해 습득한 자료를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결정하고요 자신의 소질에 따라 시도 쓰고요 그때 쓴 시 중에 하나가 찬송화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그토록 비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불교계에서 활동하던 종교자유연구소 이상한 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핵심 브레인을 활동하던 이정원 교수님이라고 있죠 울산대 법대 교수님인데 기독교를 파괴할 논리를 개발해서 전략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 우연히 기독교 TV를 들고서 한번 이렇게 뭐하나 보다가 설교 듣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요즘은요 기독교 논리를 옹호하는 최고의 강사로 전국을 다닙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진리는 아무리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1년에 하루 쉬는 날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그날에 누가 선물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파하며 그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울 때에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가족에게 소개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시면 빵을 나눠드릴 텐데 빵 받으러 가 아니라 복음을 들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하여서 내 평생의 사명 예수를 전하며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내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고 위기 닥쳤을 때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사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주 없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글자막 by 한효정